지난주 태국을 격파한 중국은 이제 한국이라는 어려운 상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게 희망이 크지는 않습니다. 양팀의 지난 전적을 보면 36전 22승 12무 2패로 한국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 축구대표팀은 한국 축구 역사상 최강 전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021-2022 득점왕이자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 파리 생제르맹에서 은바페와 발을 맞추고 있는 축구천재 이강인, 해리케인과 함께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 리그 동반 우승을 노리고 있는 바이에른 민헨의 김민재, 그 외에도 조규성, 황희찬, 황희조 등 이제 아시아 무대를 뛰어넘는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여럿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중국 언론들은 한중전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분석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 한국이 중국에게 패배한 것을 복수하기 원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언론 입장에서 보면 이번 경기는 지난번 창사에서 패배한 한국의 복수전, 2018 월드컵 예선 12강 6차전 한국은 창사에서 열린 리피 감독이 이끄는 중국축구 국가대표팀과의 대진에서 전반 34분 왕용포가 찬 코너킥을 위다 바오가 헤딩으로 득점했으며 최종적으로 중국이 1대0으로 한국을 이기고 12강전에서 승리했다. 2017년 3월 23일부터 2023년 11월 21일까지 두 경기 사이는 꼬박 2434일의 간격이 있다. 한국 언론들은 당시 중국의 패한 경기를 창사 참사라고 부르며 이번 경기에서 복수를 완성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때는 손흥민이 결장했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한국 축구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공격수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한국 팁에 서륙을 이끌 것이다. 또한 중국 언론은 한국이 중국팀의 거친 플레이에 대해 지적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고아 안에서 뛰었었고 지금은 바이에르 미넨 소속인 김민재는 인터뷰를 통해 만약 중국팀이 난폭한 플레이를 하면 한국도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도 한국전에서 거치게 플레이 했는데 만약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국면이 될 테니 반드시 상대방의 플레이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몸싸움은 축구 경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최소한 2017년 월드컵 예선 한국과의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소림 축구의 흔적도 없었다. 그에 반해 일본팀은 시합 전 몸싸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런 과장은 반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 중국과 태국의 지난주 경기만 봐도 지나친 파워로 경고를 받는 중국 선수들이 속출했는데 중국은 남의 잘못은 부풀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는 내로남불 행태를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국과 중국의 가장 최근 대결은 2022년 EAFF E1 풋벌 챔피언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아시아컵은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의 차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은 팀 전력이 크게 약화되지만 중국은 어차피 해외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중국 팬들은 혹시라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일말에 기대를 걸었었지만 0대3으로 한국에 완패합니다. U23 대표팀의 경우 가장 최근 대결은 올해 10월 1일 아시안게임 8강전입니다. 당시 중국은 매우 거친 플레이를 펼쳤으며 한국의 박규현 선수와는 심하게 충돌하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팀의 강한 실력 앞에 0대2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 한중전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중국의 거친 플레이를 반드시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월드컵 2차 예선은 조 1, 2위가 통과할 수 있고 3차 예선은 6개 팀씩 3개조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각 조의 1, 2위는 월드컵 본선으로 직행하고 3, 4위를 한 팀이 또 4차 예선을 벌이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중국이 3차 예선에 올라간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월드컵 본선 진출을 바라는 14억 명의 중국인민들은 중국 대표팀을 여의열이 응원하고 있으며 선수들 역시 팬들의 성원에 굳은 각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태국전 주력 중앙수비수인 지항성롱은 한국전에서 모든 선수가 200%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수비수들은 한국팀의 많은 경기를 봤다. 지난 시험 역시 봤는데 손흥민의 좌우 돌파와 그들의 전술들에 대해서 우리는 맞춤형 전수로 대응할 거다. 다른 전술들은 감독에게 맡기겠다. 감독이 어떻게 안배하는지 보자. 우리는 경기장에서 필사적으로 해야 한다. 동아시아컵 경기에서 나는 한국팀 중앙공격수 조규성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나중에 한국대표로 월드컵에서 두 골을 넣었다는 것을 알았다. 조규성은 현재 한국국가대표팀의 주력 공격수인데 경기 중 조규성을 만나면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항성롱은 바로 대답했다. 그건 반드시 자신이 있어야 한다. 아직 어려서 영상으로 보는 것과 경기장에서 직접 상대로 뛰는 것에 찰점을 잘 모르는 것일까요? 물론 중국을 대표하는 수비수로서 어려운 자신감을 보여줘야 하겠지만 프리미어리그 득정왕이라는 타이틀을 마작 쳐서 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대체 어떤 맞춤형 전술로 한국의 공격진을 맞겠다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중국 남자 축구팀의 양코비치 감독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전을 앞둔 각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중국팀과 한국팀은 오랜 라이벌인데 이런 강적을 맞아 홈에서 싸우더라도 중국팀이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한국의 전체적인 실력은 태국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중국이 실수하지 않으려면 전제 조건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대해 양코비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수준에서도 정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수 개인의 능력, 팀 안정성과 경기 자신감은 모두 최상급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대한 도전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경기한다. 이번 경기는 2026 월드컵 예선 중 첫 번째 치르는 홈 경기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반드시 평범하지 않은 정신 상태를 보여야 한다. 경기에 대한 마음가짐과 승부욕에서 상대에 필적해야 하며 그래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좋은 결과는 승리를 뜻한다. 경기장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위대함을 창조할 수 있다. 우리는 홈 팬들 앞에서 경기를 할 수 있어서 매우 흥분되며 첫 홈 경기는 매우 중요하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온 인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싸울 것이며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한국팀의 주장 손흥민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축구에 쉬운 경기는 없고 이변이 있다. 그 이변 때문에 우리가 축구라는 스포츠를 사랑한다. 한국에서 그런 이변이 일어나면 안 된다. 선수들과 잘 준비하고 있다.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장 앞서서 책임지겠지만 이들이 하고 싶은 플레이를 잘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자중국의 출장과 재택근무 등의 근태 논란과 선수교체 타이밍 등 여러가지 구설수가 나오고 있는 크린스만 감독은 축구에서 절대 쉬운 경기는 없으며 얼마 전 바이에른 미넨이 3부 리그 팀에 패하면서 컵대회에서 탈락한 것만 봐도 그렇다며 실력 차이가 나는 상대와 경기를 치를 때는 시작부터 우리 리듬과 템포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 월드컵 2차 예선 경기 결과와 최근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유럽 리그 활약에 대한 중국 축구팬들의 댓글을 확인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격은 공중에서 우세를 유지하고 수비를 좁게 하면 기회가 있다. 또 부끄럽게 만들지 마라. 정말 할 말이 없다. 이번 경기는 필승의 신념이 없다. 뭐? 아직도 중국 남자 축구를 보는 사람이 있어? 나는 진짜 무섭다. 중국 축구 대표팀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떠들썩하게 보는 게 뭐가 두렵냐? 보고 싶지 않다. 이미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차이가 너무 크다. 전반전 두 골, 후반전 두 골 먹고 한국은 60분 후에 주전을 모두 교체한다. 수비를 강화하고 길게 차라. 한국팀이 레드카드를 받는 것 같은 기적이 있기를.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희망을 품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게 가능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진정해라. 우리는 과정을 더 중요시한다. 힘내라. 이강인은 손흥민과 많이 닮았다. 예전에는 한국에 질까 봐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는다. 한국은 여전히 중국을 두려워해서 유럽에 용병을 요청했다. 핫토픽. 손흥민과 황희찬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10위 안에 있다. 한국 남자 축구는 유럽보다 더 몸싸움이 치열하다. 몸도 많이 강해 보이지 않는데 우리 윈난이시 집안의 자랑이다. 일본 한국 축구 선수들은 세계 5대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고 우리 선수들은 중국 슈퍼리그에서 대적할 자가 없다. 이강인 월드컵에서 활약이 돋보였다. 슛 기술이 대단하다. 중국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중국팀하고 경기하면 힘들 거다. 중국에는 재기 있는 전방 공격수들이 너무 많아서 골 결정력은 떨어지지만 적어도 상대방을 겁줄 수는 있다. 스타일이 손흥민과 비슷하다. 다음 세대 손흥민. 한국에서 또 이강인이 배출되었냐? 한국 새끼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중국의 후회들이 5대 리그를 빛내고 있다. 마음속에 국가와 민족 존엄이 있어야 경기를 잘할 수 있는데 우리 축구 선수들은 전혀 혈기가 없다. 이강인과 손흥민은 얼굴이 정말 닮아서 친형제가 아닌가 강하게 의심된다. 저런 슈팅 기술은 국내에 없다. 바이에른 민헨, 파리 생제르메, 토트넘 모두 한국인이 주력이다. 중국 축구 대표팀은 어떻게 생각하냐? 68개 팀이면 희망이 있고 48개 팀이면 힘들다. 본 중국 축구 팬들의 마음은 자식을 잃은 부모가 다른 집 아이를 보는 것처럼 쓰리다. 키보드 선수들이 말하기 우리가 한국보다 강하다. 다른 나라 선수는 5대 리그 최고팀. 높은 수준의 경기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다. 국기가 밝게 빛날 때 나는 씁쓸했다. 중국 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내 몸 먹은 것보다 더 쓰다. 지금 이미 5대 리그 경기를 볼 면목이 없다. 이강인은 니티에의 아들이다. 마침내 해냈다. 이 한국인은 해삼을 먹었냐? 이런 한국인 해산팀하고 경기하는데 무슨 감독이 필요하냐? 에이 안 볼래? 보면 볼수록 화가 난다. 일본과 한국은 여러 방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간다. 우리도 이긴 적이 있다. 뭐가 두렵냐? 사람일 뿐이다. 예전에 알리다에이의 광화버전인 것 같다.